아우 물 날리가 장난아닙니다 긴급 뉴스 여기가 자전거 도로였는데 자전거 도로까지 물이 찼구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끝만 오면 넘칠거 같은데요 그 계산쪽은 물이 넘쳤다고 하더라구요 저번 2017년도만 해도 이만했어요 이정도 였어요 근데 시간당 한 번에 온게 290m? 미리미터? 인가 저 왔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반상방님 어서오세요 튜브 타고 가라고? 제정신이야? 뭐 이거 랩부팅하면 좋지 에이 하하 나 죽으라고? 엇 엇 친구는 없으면 튜브 없어 맨몸으로? 큰일 나지 여기 여기 이래 이래봐도 여기 안에서 돌들이 엄청 돌들이 엄청 굴러다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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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풍선 만개 주면 해볼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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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데는 넷풍팅하면 좋지 하하 친구가 들어올거 같은데 하하 하하 다 물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네 하하 강산박리에 그쪽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거기 괜찮습니까 여기가 시골은 어떻구요 계산쪽은 물난리라는데 하하 저기 가서 찍었어도 했는데 못찍었네 나 하하 요즘에서 어 오늘? 하하 아 진짜 이렇게 물난리는데 놀러간거야? 아 휴가 휴가가 휴가기에는 너무 멀지 와 여기 위에까지 넘쳤나보네 그래도 물이 많이 빠졌네 하하 원래 여기까지 찼나봐요 오오 거제도 왔으면 특산물 좀 사와 하하 마른 오징어 좀 사와봐 오징어가 먹고싶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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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제도에서 신나게 놀겠구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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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지구려님 어서오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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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물까지 넘쳤다 똥물도 쓰러 갔네 자전거 누가 세웠는지 꽁짜 아니여? 꽁짜인지 알았구만 그래도 사람들 물 구경하러 많이 오네 벌써 가? 그래야 알았어 재밌게 놀고 올 때 벌써 무겁게 가져오고 특수한물 알지? 거제들 뭐가 맛있나? 그래 나는 요새 정기공사 하고 있는데 꽤 힘들데 그래 모두 수고해 어서오세요 청주 지금 상황 수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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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물날리됩니다 중간중간에 물이 도여서 조심해 가야되요 수마 형 가 сценustain 조심히 가야 돼요 그러면 물에 젖어요 아씨 일 끝나기 싫네 아씨 어제는 일 못한다고 하이바 있는 데다 머리 빵 치니까 기분이 족같더라구요 그래서 아씨 손으로 한 지가 안되나 아씨 맨날 있겠어요 머리 빵 치니까 난 사실 우리 use 그런 입 ちょ 도와 나 kunne 그리고 깊은 된 진 불러 망 containing 무슨 st 아 이거 이게 물 다 빠지면 여기 뻘들 엄청나던데 뻘들 무슨 해야죠 뻘 청소도 해야되고 뭐 망가진데도 많을거에요 전에는 자전거도로가 도모로 되어있어서 괜찮았는데 물이 이렇게 한번 오면 다 쓸려 가더라구요 그래서 다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다 해놨거든요 아 이거 무슨 한강 같네 한강 냇가가 한강이 됐어요 자전거리를 내가 dónde 화가кое 그 하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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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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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 22 23 7년만에 뜨네요 그래도 이렇게 넓게 해 놓으니까요 괜찮네요 굉장히 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..지금.. 아..지금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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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